예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불인하고 갑니다 워킹 데에드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죽지 않았어요 이건 기적이야 이러면서 물렸죠 아빠 미안해요 아빠 아빠의 머리통을 그냥 쳤습니다 이렇게 지금 에피소드 전거의 얘기들을 다 해주고 있는거죠 야 넌 죽어라 이 자식아 김성민님 어서와요 이런식으로 아 불쌍한 불쌍한 우리 딸 머리가 이렇게 깨져버리죠 김혜린님 어서 시작한지 별로 안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콜오브주치에서나 나올 법한 오 아 남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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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은이 형님 어서오세요 배은이 형님 어서오세요 좋습니다 에피소드 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님 어서오세요 황달님 어서오시고요 진행할게요 일시정지 문제는 내가 돌을 여 맞아 가스톱만 챙기면 돼 나만 믿어 내가 미래에서 봤어 미래에 넌 살아있다고 그 말은 즉 지금은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지 김진이 형님 어서와요 따라와 와 이 가스통이 있어야지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어 오늘 저녁은 꼭 고기를 먹고 말거야 젠장아 이 가스통으로는 고기를 먹을 수 없어 아이 미친놈아 조용히 좀 해 오 뒤에 누구야 뒤에 누구야 뒤에 누구야 뒤에서 느낌적인 느낌이 와 아빠 어문바 해주세 이 자 누구야 너희 아빠한테 가서 어문바 해달래 이 자식아 어 레슬링 노래할까 좋습니다 망치로 야 망치 망치 빨리 망치 야 망치 약이아 ceria 아휴 어쩔수없군 상냥하게 상냥하게 혁의 머리를 뚝배기를 이야 야 죽을뻔 했잖아 망치 안줘서 오오 게이브의 친구 드류였대요 둘은 이제 없어 미국같다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리가 죽는 줄 알았어 내가 어디서 이 나 혼자 위험했어 나 혼자 넌 세상 안전했어 이 자식아 내가 울고 싶다 이씨 오 지가 위험한 척 어디죠 여러분들 세상 안전한 안전한 곳에 있었으면서 저 새끼 내가 고생하는 거 모르고 잠만 자고 어 잠만 자고 있네 하우스 팔로우는 트위치에서 살 수 있습니다 맞아 떠날 때가 됐어 미래에서 우리가 떠났거든 음 스토리를 따르려면 우린 떠나야 돼 너의 말이 맞아 맞아 이해 못하면 때리면 되지 괜찮아 아휴 드라마 그랬네 졸라 맞아야지 니가 결정한 일이 아니야 내 목숨이 중요하다고 오 너희 아빠는 죽었어 맞아 안전이 더 중요하잖아 맞아 너희들이 알면 뭘 한다고 이 멍청한 놈들아 그건 좋다 야 니 남아라 옛날부터 아들새끼 맘에 들지 않았어 친구 불러 친구 야 니 친구 아까 내가 머리 깨부셨어 저기 나가봐 나가봐 너 친구 지금 바닥이랑 히스하고 있다니까 아니 더 심해 아주 그냥 머리가 깨졌거든 그치 왜 떠나는지 알겠지 이제? 맞아 너도 그렇게 된다니까 빠를수록 좋지 그래 메모 정도는 내가 허락하마 도와줄게 내가 그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협상을 해야지 맞아 그리고 아빠의 아내는 내가 데려간다고도 말하고 알았지? 맞아 맞아 아휴 잘한다 로로오로님 어서와요 야 그거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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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도 싫다 야 그래 그래 임마 아휴 잘한다 아휴 잘한다 아니 여러분 무슨 무슨 인성이에요 이 남자애가 인성이 이상한거야 둘이 히스하고 있잖아요 나는 미래의 스토리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남자라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이 남자의 입장이 되어서 이렇게 말을 한거지 저였으면 절대 안그랬죠 여러분 저였으면 저였으면 막 그렇게 아들내미 때린다고 협박 안했습니다 저였으면 걔 밤에 자고 있을때 몰래 나갔죠 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 아무리 형의 자식이라고 해도 형의 자식을 팹니까 저는 못 때려요 안 돼 전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세상에 없고 아내가 혼자 남으면 저 아내가 재결혼해도 반대로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행복해져야지 내가 세상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법 의 위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성 회복하려고가 아니라 난 인성이 착하다니까 여러분들 아휴 아휴 어 형 살아있었네 아 이런 시발 좋다는 겁니다 어우 어 형 너무 반가워 너무 반가워 아 눈물이 날 것 같네 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해 옵니다 아 오 에이 웹은 돼 인나 격리구역이요? 울린 자국? 오케이 여기서 벗으면 되는겁니까 벗기시죠 펜치까지 벗을 자신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물리면 이렇게 옷같은걸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물린 자국이 있는지 검사하는 그런것도 있죠 좀 따봐 어? 형이 너무하다 동생을 버리냐 내가 형이었으면 안그랬지 당신을 구하러 왔어요 역시 나한텐 이 여자밖에 없다 용련님 어서와요 저거 그래픽 깨지는거 나만 그래요 여러분들? 오른쪽 위에 그래픽이 열락 깨지고 있는데 저만 그런겁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에요 이거 이거 뭐 뒤에서 막 등같은거 무슨 물 뿔같은거 하고 있는데 이거 잠시만요 저거 뭐야 저거 내 등에 뭐 달렸어 저거 그리고 여기서 소리가 원래 이게 나는건가 띠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막 이런거 저기요 잠시만요.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제 등에, 제 등에 뭔가 생겼어요. 이게 또 거짓말 치면 웃다가 울면 또 엉덩이에 털난다처럼, 뿔 난다처럼 제 등에 뭔가 생겼습니다. 찌르겠는데 이걸로? 아, 들켰다. 바람필이 들켰다. 어떡하냐. 이 여자 못고시겠다. 빨리 말을 바꿔야 돼요 지금. 아니야. 저는 형의 아내를 돌본 거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 당신입니다.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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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우리 형은 나를 쏘라고는 해도 우리 아내는 형 아내는 쏘지 않는다고요 저거 무슨 등에 찰흙같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 형에게 기회를 줘보자 맞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어 좀 여자를 좋아할 뿐이지 팔로나서 갑니다 그럼 일단 그들의 장단을 맞추는게 어때요 여러분들 그래 일단 장단을 맞추는거야 내가 연기 잘하거든 나만 따라해 알았지 애들아 내 말에 맞추는거야 어 내 꿈이 옛날에 변호사였지 아니 들어 버렸나 어 어 저 정말 어 그렇구나 따라와 내 등에 내 등에 등을 따라와 애들아 내가 등 좀 조심하고 올라올 때 찔림 죽는다 얘들아 조심해!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탐병이 찔렸어 저 자식 강력한데요? 찔리고 살아있어요 속고쳤어 기분이 좋은가봐요 약간 고양이간데 고양이 꼬리간데 형 지금 내 뒤에 그 크고 아름다운 기둥 뭐야 이거 형? 크릴라 이거 내가 끄는 순간 크릴라 형 나 잘해야될거야 이게 바로 엑스칼리버야 엑스칼리버 내 크고 아름다운 불기둥을 봐라 내가 저기 뭐야 이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아 개이브 아 형 아이쾸 형 아 내가 내가 어 무슨 형 형 아니라 무슨 뭘해 형 아이 농담도 농담도 진짜 형 형 맞아요 형의 딸이 죽었어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야 마리가 죽어버렸어요 그치 어쩔 수 없지 형 맞아 맞아 어 맞아 어차피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형이 마리가 그 머리에 총알이 박혔어 형 아 그걸 물어보는게 아니군요 통찰력 있는 아이였어 형 진짜 형의 딸다웠고 진짜 너무 아쉬웠어 맞아 마리가 항상 몽상가였어 형 내가 지켜주고 싶었는데 형형형형 총동리들이 총으로 머리를 쐈어 그 짐승새끼가 봐봐 지금 내 뒤에 화난거 보여요 형? 진심이야 나 진심 가득이야 지금 anything 신뢰한 성격 balt guy with a beard 백화사 맞아 개새끼들이 우리를 공격했어 아 Belt guy with a beard 철고가 대단하고 이름이 배저래요 근데 이거 피리침 아니냐 피리침 번개치면 이 뒤로 들어오는거 아니에요? 괜찮아 형 내 뒤에 있는거 보이지? 이거보고 아무도 나를 마음에 안들어갈 사람은 없어 다 내 크고 아름다운 봉에 빠져버리게 될거니까 난 저게 궁금해요 얼마나 높은지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 얘 아까 클레멘타인과 만났던 애죠 어 만나서 반갑다 야 네가 만나서 만날거야 자 이제j 네 오~~ 킬래밍을 생각하고 taken지 안면이 있는bé 아하하하하하하하 굉장히 커다래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는거야 설마 게임 끝날 때 까지 아니겠지 맞아 형 우리 결국 만났잖아 동굴님 어서와요 엄마 안보여 야 비켜 비켜주세요 미안합니다 얼굴이 안보여요 자막밖에 안보입니다 저기요 비켜주세요 미안합니다 자 형 그 철이 아니라 내 뒤에 철이 있어 형 내가 철이 든게 아니라 정말 철이 들어갔어 형 기다래 어 사라졌다 침대 어 드디어 가방이 어어어 드디어 철을 내려놨어요 역시 병원은 그런 것들의 취급 금지구나 아우 야 니가 꼬질 났다며 아까 오오오오오오오 되게 아빠와 아들 사이 같네요 좋은 아빠네 겉멋 좀 어서와요 뭐 나는 내 스타일은 아니야 형 아내인지 당연하지 보기 좋다 어 자기 어허 나도야 어허 아일러비유 나 너밖에 없는거 알지 나도 그렇게 느껴 알았어 야서 탈게 어허 걱정마 알았어 알았어 아 형 아아 아아 아우 되게 지금 갑자기 어 괜찮아졌더라고 아 뭐가 이상해 그럴 수도 있지 하핳 진짜 너무 의심이 많다니까 그래 의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형 응 응 여기서 이제 어필해야합니다 그녀는 갇혀있어요 좋았어 좋았어 한명을 깨닫았습니다 다른사람도 어필하는거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삼각관계가 되는건가요 환자들이 집중하고싶대요 손 아내가 되게 싫어하네 빨리 감사합니다 쟀어 쟀어? 얘네들이 이제 걔들이죠 아 쟀어 아 아 아 집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유 집같아요 너무 좋아요 일단 얘네들 똑부를 빨아야 합니다 좋은 인상이 되야되요 아유 저도 그 생각이에요 아 시금치 아 진짜 좋아하는거죠 제가 저는 아침 점심 전혀 시금치만 먹는다고요 뭘 아시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제가 봐드릴게요 저는 그니까 아유 둘 다 먹고싶은데요 아 너무 고민되는 생각이네 시간이네 으음 너무 둘 다 맛있어보여요 고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유 얼마든지 환영이죠 알겠어요 저는 발바닥도 해 줄 수 있습니다 내 발로도 기울 수 있어요 음 음 음... 아플 것 같아요 일단 모르는 척 중립적이라뇨 저는 마지막에 지통수 다칠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그 우리의 그 경계를 조금 허물 필요가 있지 날이 적으로 인식하면 안돼요 진정한 지통수는 거기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의 신뢰를 얻을때부터 지통수의 시작은 신뢰거든요 아... 그 기분이에요 지금 마음이 아프네요 얘기를 들으니까 아무튼 물이 나오려고 해요 아... 야... 짓됐다 짓됐다 내 얼굴 아는 애... 아는 애 나타났다 아하하 반가워요 아휴 오랜만에 뵙네요 아휴 문제없어요 아휴 아주 베픈데 뭐 불의 친구에요 우리 아니요... 아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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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cũng проход해서 네... 다시는 안 참은거예요 비친거예요 제일 말해줘요 진짜 아니요 기름을 흡... 그게 말이죠 저는 와 착한 척 어디네 저거 사실이 아니에요 뭐야 이거 왜 말이랑 달라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를 골랐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은 지금은 후퇴다 지금 내가 불리해 넌 좀 쥐졌어 너는 A형을 건드렸어 넌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초코송이 조금 이따 보자 너희들은 사람 잘못 건든거야 돌아왔어 너희들 다 죽었어 너희들 엑스칼리버 돌아왔다 지금 옆으로 뻗었어 이번에 내 기분 보여 지금 오른쪽이 지금 장난없어 지금 오른쪽으로 화났어 나 오른팔이 화났어 여기 두고봐 내가 이제 탑블레이드만 돌면 니들 다 죽는거야 이제 일단 진정해요 일단 진정해요 덩치는 큰데 약해 한대 칸들만 굽겄네 칸들만 굽겄네 네 너희들은 내 흑역룡을 깨웠어 자식이 찔리고 싶나 자식이 찔리고 싶나 아 저 우린 살아남았잖아요 우리끼리 싸울때가 아니에요 아 일단 봐봐 뭐가 들어있는지 오 야구배트 아 일단 봐봐 뭐가 들어있는지 오 야구배트 오 야구배트 저 사람 진짜 성질 급하네요 저 사람 진짜 성질 급하네요 음 보니까 봐봐요 어 안전한 장소들을 표시를 해놨구요 지금 어 요쪽에 저쪽으로 엑스 표시가 가라는거 맞죠? 가지 말라는거 아니야? 음 음 완벽해요 아 근데 쟤 방금 찔렸는데 왜 안죽냐 음 내가 또 지리 좀 우주 지리 이런것도 잘 봅니다 별같은거 좋아요 보니까 보니까 이거야 음 이거여서 저길로 가면은 나와요 쟨 두개나 갖고 가네 아냐 나 무기필요없어 얘들아 너희들이 들어 난 이 뒤에 있는 가방 하나면 충분해 넌 이걸 써 난 이 가방에 있는거 하나면 충분하다 난 이 가방에 있는거 하나면 충분하다 가자 어 어 돌아왔어요 가방이 아 성급은 엑스칼리버입니다 제가 화날때 나오는거에요 음 제 분노... 에 통해서 오른쪽 왼쪽 위로 솟구치거든요 그니깐 음... 그게 말하자면 되게 복잡한데요 이 케이트는 근데... 뭐... 뭐... what have we got to lose out here 아이... 전 형이 죽은 줄 알았어요 어... 형이 죽은 줄 알았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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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하실때란요 흥분할때 쓰는거는 따... 나오는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그니까 쟤 주먹이죠 맞아맞아 크린님 어서오세요 어? 뭘 봤대요 26센치라뇨 볼에는 3미터 어 저기 워커 소리가 들린대요 역시 사플은 중요해 게임 소리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잠시만요 야 자식들아 덤벼봐 잠시만 나 무기 없구나 야 어 멋있어 잘싸워요 진짜 잘싸워 아주 그냥 뚝배기들을 깹니다 나도 질 수 없지 나도 그냥 이 야구빠따로 그냥 아오 소리좋구요 경쾌하구요 너는 엑스칼리버로 끊을것도 없어 이 야구빠따 하나면 충분하니 피해주고 아 내가 왜 지금 엑스칼리버가 안나오나 싶었더니 가방이 없군요 자식이 야 너도 친구랑 같이 가고싶어 이 대신가 좋은곳으로 보내주지 피해주고 오지마세이안 잠시만요 잠시만요 큰일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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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뒤로 빠져서 얘부터 그냥 뚝배기를 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더블킬 아유 아유 배드신 쟤도 살아난다 쟤도 살아난다 쟤도 살아난다 일단 얘부터 빨리빨리빨리 보내주고 옆으로 보내준 다음에 빨리빨리빨리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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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홈런 허우 잘 키웠어 우리 딸 역시 우리 딸이야 두더지 잡기 두더지 잡기 뭐해요 호비 저는 그 어려운 방법을 배웠어 이 브랜드가 lies 이건 거짓말이래요 너는 우리 믿어 너는 넌 넌 그들의 사람들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도와주했고 그들은 도와주했고 그들은 죽을 때 죽을 때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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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징. 그들은 말하지 마세요. 가야됩니다. 앞으로 말에 걸어야돼요 지금 이럴때는 안 닥치면 죽는다 아 이거 아니군요 걱정할거 없어 아가 다 나 깨줄게 음.. 이건가요? 이거랑 주사기 맺으면 안되겠지 하아 리바 록사바 이건 아니야 내가 원하는거는 음.. C발 프로.. 아 D발 프로엑스 아 이거 가지고 운도 지지리도 없지 마지막 고른게 그거였다니 이거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좋아좋아 이게 바로 어 얘가 아까 그 의사군요 어? 아 누가 지들지 안돼요 어 하 2천원원 감사합니다아 또 조조님 천원원 감사합니다아 괜찮아 내 약 아니야 이거 그리고 지금 용기를 내 용기를 내 나 지금 인성을 회복시킬 아주 좋은 기회라고 AJ 사람들이 나를 지금 인성 쓰레기를 보고있기때문에 음 이 약은 아깝지만 지금은 너한테 놔줘야돼 아 그럼 내가 욕을 먹는다고 policy 에이젠 구해야돼요 엘젤은 버릴 수는 없어요. 당신이 너무 이기적인 새끼에요. 어떻게 사람을 버릴 수 있죠? 전 조시 없다구요. 전 조시 없다구요. 전 조시 없는데 전 조시된다고 해도 도전하 Portugal 전 조시되어 저 받은 곳 중 저 받으실 것 같겠네요. 당신 잘한다면 권내는 hosts 제 믿음을 잃어버렸죠 제 믿음을 잃어버렸죠 우리는 지행을 잃어버린다면 다른 곳에서 한 장만으로 이곳에 이곳에 너는 여기가 뭐지? 죄송해요 클램 너는 자신을 가져왔어 한성균님 후원 2천개 감사합니다 사랑비가 내려와 물결이 한성균님 또 2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푸르링 도망가요 쒀바 어디 감히 야 들어가 클레멘타인이야 클램 클램 그래 어쩔 수 없다 이제 잘살아 AJ 난 노력했어 노력할만큼 역시 리랑 뭐냐 켄 케노 케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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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켄니 아 켄이구나 켄이가 있는 조합이 제일 좋았어 섹시 하고싶은 말이오? Comedy Vere 하락하라면서요 마지막으로 아니 사라 비씨 어른이 한입으로 두말하고 있네 지금 라이브 클램을 안아준다 일로와 우리 딸 괜찮아, 걘 이제 죽었어 네, 클레멘타인이 약간 저승사자 같애요, 여러분들 클레멘타인이 있는 사람 주변 다 죽습니다 클레멘타인만 살아남아요 가자 클레멘타인만 살아남기 짜연치치기 아니, 제가 딸처럼 생각하는 친구한테 왜 아충입니까, 여러분들 뭐만하면 아충이래, 뭐만하면 진짜 내가 우리 딸같은 친구 어? 너무 슬퍼해서 이렇게 안아주는 것도 잘못입니까, 여러분들 아, 너무 흔들리는데? 뭐야, 지금 선생님 내가 생각할게, 얘들아 기다려봐 이거 뭐야 이거 밑으로 솟았어 뭐가 이번에 밑으로 솟았어~~!!! 다리가 3개야 아니야 이제 다리가 4개야 아이 모르겠다 이제 보여주지 사죽보행 야 가방아 찾아봐 어디로가야 돼 내가 어디로가야 돼 가방아 어허허허허 바퀴는 없지만 좀비는 있단 나 어어어 저거는? 야 너 나와봐 이 뚝배기는 그냥 수박갱이 그냥 그리고 이거를 빨리 그리고 꽉꽉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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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됐어 준비 됐어 얘들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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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했어 거기다 했어 빨리 꽉꽉 잘 못디나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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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잘 굴러 거의 팽이야 와 멋있다 얘는 캐릭터가 당신은 살 좀 뺏을 낄 것 같아요 끼는거 아니야 끼는거 아니야? 봐봐요 여러분 내가 총을 줬기 때문에 얘가 살아남은거라니까 지금 오 들어오네요 이거를 빠르게 빠르게 이 연타 팔찌깃 팔찌깃 좋습니다 어우 짜릿하네요 여러분 제 가방이 거의 제 몸에 들어갔거든요 좋아 거의 일심동체예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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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흐 아니 저기요 제가 무슨 어? 총으로 공격 당하고 있는데 뭐 뭐 어떡합니까 제가 아 에이제이는 사라 담았대요 말로감사합니다 미라클 침묵 침묵 할 말 없을 때 침묵 침묵 뭐지? 와 드롭킥 보수니? 무거운거 무거운거 저기서 찾았죠 저기서 와봐요 와봐요 이 물건들이 프레스콧에서 온거 같대요 그니까 내가 걔 다른 마일들을 툰거지 이 프론티어들이 어? 누구 있어요?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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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숨어 우와 저 말하는 싸가지 보소 봐봐 여러분 저런 사람이 인성이 쓰레기지 나는 착하다니까 그래 쩔지 니 머리가 터지는 것도 아마 개쩔거야 갑니다 좋았어 나이스 펀치 오오 이 짜식인 못 도망간다 이자식들아 짜식인 오 이 짜식인 오 도망간다 이자식들아 피압! 어어! 길도! 망각! 야 샷건은 어? 근접으로 가면 된다고 애들아 아휴 머리가 안되지 팔꿈치치기 팔꿈치치고 또한번치고 아휴 너는 머리를 맞아야겠어 이 자식아 어 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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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안되지 이 자식아 너는 두대 맞아 두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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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어어 살려주세요 해가 너무 세요 아휴 어어 그래? 나는 지금 니한테 크고 아름다운 총을 싸줄거야 잘가라 친구 싸운아라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아아 팩 가지 ares ㅇㅅ 이건은 말해야 하나를 위한 거다 키리면서 말하는 거 귀여워 어어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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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 easy Conrad he's already down remember my woman Francine you you snuffed her out like she was nothing 코.. 야 나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쁘다 야 야 그래도 콜레드한테 줘야지 막타는 그치 마무리 쇼 너의 사랑하는 여자를 죽였던 사람이야 너는 다른 사람이야? 아니 너는 다른 사람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 콜레드야 한방이 2억 마리 아 조원아 한방이 한방이잖아 어우 데빗이 잘 싸워요 얜 내꺼구나 넌 내 남자야 나 털어놔 나 털어놔 아 나는 죽이는 걸 싫어해 조환 시켰대요 아 그 초코송이 버리죠 얘를 죽이지 말라고요? 너로 도망사 아 똥 쩝쩝쩝쩝 냠냠 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 푸리니 남자는 나야 귀요미 아무나한테 내남자내남자 하지마 질투나니깐 저는요 자나깨기 때문에 그 겨우 님 정도의 재력으로는 저를 꼬실 수 없습니다 저의 남자는 김혜팔정도는 돼야지 저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거죠 님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김혜팔거에요 조심하세요 이 꼬챙이로 찔기시면 봐봐 내가 지금 방망이 집어넣자마자 사라진거 맞습니까? 조심해요 떠나지마요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저 편태 좀 혼내주세요 저거 신고해야되요 내 성적 모욕감을 줬어 아 얘가 엘리노우를 좋아하나봐 그럼 저랑 라이벌이 되겠군요 저거 왼팔이는 나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물론이지 형 맞아 일단 얘를 이용해야되 이 형을 이 형을 이용해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납니다 아 지금 천둥이 많이 치나요? 저는 방음부스 아니어서 천둥소리가 하나도 안들리거든요 권소정님 어서와요 아 와 호우경보 산사태 상습 침수등 위험지역 대피 괜찮아요 저는 강남에 사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거에 위험하지 않습니다 아 문준님 어서와요 워너맨님 어서와요 워너맨님 어서와요 저는 이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그룹은 이렇게 큰 그룹이 없어서 특히 그룹이 우려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룹이 우려하지 않습니다 엘리노우도 어디에 있어 엘리노우도 어디에 있어 제가 그룹을 향해 제가 그룹을 향해 그럼 제가 그룹을 향해 링가우드가 클리닉에 왔습니다 그가 제일 좋은 계획 호비 그는 케이트와 게비 그룹을 향해 그룹을 향해 그룹을 향해 그룹을 향해 그룹을 향해 그룹은 그쪽에도 그룹을 향해 그룹을 향해 그룹은 그쪽으로 그룹은 그쪽으로 그쪽으로 케이트와 게비 그러면 기둥으로 가게 그룹은 그쪽으로 그룹이 그룹이 그룹이는 뭐하나 맞아 LJ를 찾아야지 일정은 없어와요? 그니까 클램 인생 진짜 완전 클램은 믿음직한 어른이에요 얘는 클램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사람이 성숙한 거는요 나이로 판단되는게 아닙니다 말로 고마워요 저 어린애가 저렇게 듬직해요 일단 조심스럽게 이 마을에 들어가야겠죠 어 피해 저 어린애가 저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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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기 아 말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주의를 끊는다고 쟤가 잘하죠 그거 아 얘가 또 야구 선수였죠 껌이예요 이정조쯤이야. 봐보세요! 간다! 찌보님 스타일종이 뭐 사야해? 봤습니까? 나 아직 죽지 않았다고요. 헤헤. 창문을 깨라지 그랬어. 시즌 3입니다. 너희들이 찾으셨어. 저희는 케이트에서 보내고 있어. 좋네요. 여기 만나자. 호빈! 어... 너는... 나... 정말 걱정마. 난 괜찮아. 맞아. 도망가야돼. 내 아버지 어딨어? 오가가? 걱정마. 우리 같이 만나자. 죄송합니다? 조하니는 여성군이 왔대요? 이곳에 데뷔드가 없어. 나 무서운 년이야 무서운 년 무서운 여자야 I hear you, Kate. But we can't just let her get away with it. You're not hearing me. This is not our problem. What's going on? Trip said we had new to David's house. We're not doing that. We're getting the fuck out of Richmond before it's too late. Getting out? You shouldn't even be sitting up. What? What about my dad? We can't just leave him. 그니까 좀 가면서 얘기하지. 여기서 대화할 시간이 있냐, 얘들아? We don't even know who he is anymore. We have to get away before he gets us all killed. But he won't know where we are. Again! I can't go back to how things were before. I'm sorry. I just can't. I'm sorry, Gabe. But we have to get out of here. If we're leaving, I've got to get some things for the road. All my stuff is stashed in the room they gave me. I'll come with you. We'll catch up with you guys. Sounds good. 얘는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니에요? Gabe, come help. I got it. Come on, buddy. I'm not going, Hobie. What? What? I'm going to find my dad. I have to. 그래, 존중해. 너도 이제 남자지. 응. 아니야. 이제 보내줘야 돼, 케이트. 우리 게이브는 개 컸어 이제. 남자가 되었어. 보내줄 때가 되었어. 정답으로 감 acorn. 이게 제 아버지야, 케이트. 다시 죽었어. 그리고 또 죽었어. 이제 개이브는 어른이 된거야. 내가 안 돼. 내가 개이브는 어른이 된거야. 여릉이나야 봐봐 케이브의 등을 봐 저건 남자의 등이야 존중해줄 때가 왔어 됐어 예쁨 야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diye 좋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행복을 찾으러 가야되 우린 개입을 믿어야되 걱정하지 않았되 나도 마음이 아파 너무한다 진짜 얘들아 나만 믿어? 지금 있는 자식 총 뺏어가지고 쟤 달릴 수 있어? 쟤 달릴 수 있어? 아 안돼 내 가방이 깨어나는 시간 너희들은 다 죽을거야 형 내가 왔어 형 내가 오기로 했잖아 응 딱 맞춰서 왔어 형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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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 온거야 도우려고 아니야 형 나는 왔잖아 아니야 형 나는 왔잖아 넌 넌 없앤한 사람 넌 없앤한 사람 우리의 모든 사람은 이거 정말 정말 심각한 David 넌 넌 우리의 행복은 안으로 우리의 행복은 안으로 이제는 다가가 이제는 다가가 정리하는 것 정리하는 것 정리하는 것 정리하는 것 무슨 일에 대한 그것이 마찬가지로 прост리났어요. 너의 형식들을 죽는다. 아니야. 저에게 다른 사람은? 이 사실이 날***? 진짜 내가 답변 하니? 그것이 배로 거리다. 너네네 inhale. 내게 확인할 수 없는 proof. 여기 자신의 proof. 이런 생생이 부분이 잘게 처리하는 것들. 나... 이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말했을 explosions? We had a deal Max, you're life for the truth. I didn't forget. Then what are you waiting for? Me, Badger, Lonnie, we ran the ops. Off Jones' orders. Goddammit, Max. I'm washing my hands of this man. John, how could you? 좋았어 흥미진진하구만 지금 저희들끼리 생각해봅시다 모두 기억하시나요? 얼마나 잊지 않았나요? 얼마나 잊지 않았나요? 친구들 사랑 아이들 아이들 제가 지켜봅시다 제가 절대 안 해낼거에요 저희들끼리 생각해봅시다 저희들끼리 생각해봅시다 저희들끼리 생각해봅시다 저희들끼리 생각해봅시다 저희들끼리 생각해봅시다 정말 죽을 수 없게 우리를 싸운 뒤 죄송합니다, David. 내 마음이 부끄러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제가 가게 되어야 합니다. 얹어! 뭐지? 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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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정의! 너는 아직 안 받을 수 없잖아, 데이비드. 여기가 끝났어. 너는 그룹을 앞뒤다. 너는 이것을 떠나지 마, 조언. 모든 것이 너는 다시 돌아올거야. 폴, 그만. 미안해. 내 손이 닿았다. 이것은 안 돼, 조언. 어휴 예 이렇게 에피소드 3 법의 위에서 예 녹화가 끝났.. 에이 에피소드가 끝났습니다 오신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좋아요를 안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예 여기서 이제 에피소드 3를 끝내고 에피소드 4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살았다